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자꾸 나를 자국하지마 나도 날 모르라 Turn back time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손을 퍼져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는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손을 퍼져 너를 사랑한 내 배에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우울증 때문에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최고기 떡볶이는 혼자서 찾고 이제 콩나물 만나를 해주고 오늘 하루 힘들어도 자자자자자 내일이 뜨니 행복합니다 날 봐 날 봐 피스 날 봐 날 봐 피스 날 봐 날 봐 지금 당장 날 봐요 날 봐 날 봐 피스 날 봐 날 봐 피스 날 봐 날 봐 날 봐요 오빠는 도망들의 맘들에 나는 취해버렸어 황상볼의 개백 토성 관찰 아주 그냥 죽여줘 진짜 짜자자자자잔 찬찬찬 지난주에 이제 뜨거운 대결을 펼친 끝에 한 표 차이로 미솔 양이 1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. 최우수 프로티스터 미솔 양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스타키스타 6승 프로젝트 키워주세요. 우리 미솔이는 우리 아카펠라 언니들 오빠들 그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블루트 혼자 불잖아요. 한음으로 불잖아요. 그런데 아카펠라 언니 오빠들은 악기도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시니까 아 정말 신기했어요. 그래도 저만의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지켜봐주세요. 우리 아카펠라 언니 오빠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잖아요.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? 네. 기운도 없고? 안 돼. 우리 미솔이는 혼자가 아니잖아요. 미솔이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분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. 꼬미남 팝괴니스트와 소개합니다. 신 지 황!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스토리 브레이브 예정ico iqu잠이에요! bl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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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